아 근데 박스놀이 이새끼 어딘지 모르겠고 정비공 어딘지 모르겠고 그 덕후 어딘지 모르겠고 도요티씨 진심인가요? 또 차에서 꺼내줘야 된다고요? 술통 옮긴 곳 밑에 보면 지게차가 상자 두개 하고 있어요 뀨리미님 감사합니다 술통 두개 옮긴 곳 밑에 보면은 술통 옮긴 곳이 여기지 여기 밑에 보면은 뭐라요? 지게차 뭐? 차가 상자 두개를 들고 있어요 밑에요? 여기 밑에? 어디 말씀하시는거지? 여기잖아 아까 그 기차 옮긴거 술통 안보이는데? 이거 말하는건가? 이거 말씀하시는건가? 띵띵띵띵 뒤따 브 wakes정글 아 이럴말있었네 박스정글 사이버 Cen글 그럼 여기 괜찮네 무조건? 공허 imagined 어 artist 서있구 뭘 손에 뭐 들고있구 한 손도 흔들고 있고 띠 어디있을까? 아 덫고 찾았다구요? 여기 보여요? 아 진짜? I CANNGH environment 이거 어딨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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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스정고 하면 괜찮대? 이 아니고 어디있죠? 안보이는데? 반짝이는 지게 저기있어요 그니까 근데 이거 왜 이거..이건가? 여기 있었네 이게 여기 있었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찾으면 감탄 나온다, 저걸 찾으라고 둔건지 진짜 하하하하하하 야 이게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푸르니까 이 정도지 나 혼자.. 이거 혼자서 하면 찾기 진짜 힘들겠다 헤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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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소이 진심인가요? 또 차에서 꺼내줘야 된다고요? 여 있다! 아니네요 너 아냐? 목소리 똑같이겠는데? 너 아냐? 차에서 꺼내줘야 되나보다 얘를 얘 맞아 일단 얘는 맞아 소리가 똑같아요 응 얘야 얜데 꺼내줘야 돼 얘 이거 확실하거든? 이거 어떻게 무얼줄까? 차에서 꺼내줘야 되는데 어어어 뭐 드래그 되는게 있나? 빨리 나와! 헤헤헿 빨리 거기서 나와 뭐해! 도요티 장비를 정지합니다 안되잖아 안돼 정지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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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하아 하하 하하 세차장인거 보니까 세차장 자동차를 정지합니다 안되잖아 왜 안되는거야 이거 도대체 왜 안되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멈추는걸 다 에러 너 멈춰봐 좀 살려줘 노이티 좀 요티야 여기 단으로만 안되네 요티 요티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 요티 어딘지 모르겠다 왜 안멈춰지지 뭘로 멈출 수 있을까 얘를 어 뭐야 어 된거같다 된거같다 안 깜빡거려 이제 이걸 누르면은 멈춰 더 더 이건 뭐가 멈춘거지 깜빡깜빡깜빡깜빡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별로 바뀐게 없는데 더 찾아보자 어 이거 아냐 얘만 콕 집어낼거 같은데 야어 도녀티 찾았다 야 이걸 누른 생각을 도대체 누가 아냐 하하 보통 이걸 멈출 생각을 하지 이걸 콕 집어낼 생각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헤롯 야... 보안요원이야말로 이 철통같은 보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안요원! 열쇠 말입니다. 보안요원! 와... 금고로 암전하게 잠궈놓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데 있을 것 같긴 한데? 열쇠를 잠궈놨다니까 열쇠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데? 근데 이거 안 열리거든요, 열쇠 이거? 이렇게.. 이런 거? 여기 또 있다 열쇠구만. 보안요원은 어디 입구 같은데 읽지 않을까요? 그런가? 이 게임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게임이에요.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숨은 그림 찾기인데 찾고 나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안 보여요, 점점 이제. 어! 뭐야 뭐야, 찾은 줄 알았네요. 찾았구나, 아, 찾은 거구나? 지게차 놓고 셀리? 아까 찾은 거고. 그러게 열쇠를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보안용원이 어디 있는줄 알고 이 넓은 곳에서 이사람이 들고 있는거 아니냐고 이거? 그러게요 이제 그럴듯해 보인다 근데 열쇠가 약간 자세히 보면은 이게 앞에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일자가 아니야 되게 그럴듯해 샀는데 아쉽지만 열쇠가 아니었던걸로 이런 근데 비슷한거 보니까 이거 헷갈리는거 보니까 저렇게 들고 있을거 같은데 진짜로 찾았다 와아 찾았다 찾았다 와아 열쇠 심지어 이 건물 뒤에 가면 아 보이는구나 그래도 보안용 여기있네요 와아 이제 몇개 남았냐 한개 두개 세개 네개 남았다 와아 진짜 어려운거 남았네 이제 다시한번 더 그 요코는 기억력이 매우 안좋습니다 박스놀이를 기고를 탈때마다 새로운 경험 박스놀이를 기고를 탈때마다 새로운 경험 박스놀이 기고라는 말을 읽을때마다 컨베이어 벨트밖에 생각않나요 한바퀴 더 구경시켜주세요란 말을 보니까 한바퀴 더 구경시켜주세요란 말을 보니까 한바퀴 더 구경시켜주세요란 말을 보니까 한바퀴 더 구경시켜주세요 이럼때 칩베이어 벨트가 여기도 있는데 여긴 박스가아니라 박스가 아니라 이런 조금만 작동사니들이고 박스는 여기 밑에 있... 딴 데 있어어 여기 아까 있고 뭐니 혹시 아니지 얘 거든요 앉아있는 애 티쉐트 모자쓰고 있는데 오우 오우 여기서는 아까 애 찾았고 박 스놀이 박스놀이 한번 더 태워 달라 이거 뭐냐? 이거 아까 했던거 뭐 박스... 어 살았다! 하하... 이거 움직이가 나갔어 와아아아 차다아 요코 미친놈아 한바퀴 내가 태워줄게 말라온김에 태워줄게 그래 자 타 계속 한바퀴 못돌아 심심했지? 계속 거기 갇혀있었어 내가 태워줄게 자 들어가 한바퀴 더 태워줄게 자 됐지 자 됐고 요코 태워줬고 정비공 멜리사 관점에서 자동차 해시가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정비공 멜리사는 무조건 이쪽에 있어요 무조건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다 렌치 들고있거든요 얘네들이 여기 렌치 들고있거든 이쪽이 정비공이니까 정비공 멜리사 시청자분들 중에 정비공 멜리사 찾은 분 없던 것 같아 아까전에 멜리사 찾았던 분 없고 자꾸 열쇠 찾았다고 그랬는데 여기 열쇠있다고 그랬는데 열쇠이 이거 아닙니다 열쇠 이미 아까 찾았고 다른 곳 찾았고 멜리사가 이쪽에 없나봐요 시청자분들이 다 못찾았어요 찾았다며 어디 안났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마 어디 숨어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더라도 여기 있으면 어디 숨어있을 것 같아요 어디 들쳐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있는걸 여기 말고 또 아까 이거 혹시 너니? 어 깜짝이야 왜 거기 숨어있어 정비공은 리프트 올리면 뿅 튀어나올 것 같은데 버튼을 찾아보죠 그러게요 뭐 누르면 차가 위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차가 위로 올라가면서 그 밑에 있을 것 같.. 깔려있을 것 같은데 이런 크레인 이 크레인 어디 쓰는거 아닌가 정비공은 저기 누워있는거 보니까 분명 차 밑에 깔려있을 것 같아 근데 차를 들어올리는게 보이진 않네 날라다니는 차도 있고 날라다니는 차도 있고 날라다니는 차도 있고 의문의 레버 이거 말씀하신가요? 아닌데 이거? 어 뭐야 이거 버튼이다 어? 뭐야 이거 이게 왜 있는거지? 이게 왜 왜 왜 이게 들어왔지? 다른거 또 눌러보면 뭐가 바뀔 것 같은데 트럭문 없어요 여기서 뭐 가져오는건가? 아아아아 타이어 배달이다 아까전에 타이어 배달 요있다 토마의 타이어가 참 빠르게 배달되었네요 보다 효율적인 생산 라인 일단은 얜 찾았다 토마 찾았다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온거구나 빨리 좀 가라 일단 그동안 빨리 이제 몇가 안 진짜 몇개 안 남았어요 이제 거의 다 찾았어요 얘가 토마인가 봐 안호로져 지금은 미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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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차가 움직였죠? 조금 이따 다시 오도록 하고 그럼 누워있는 애도 여기 근처가 없을꺼? 그럼 여기 근처인게 아닌데? 아까 제가 의심가던데 이쪽이에요 이쪽 여기도 차가 되게 많다보니까 이쪽에도 혹시 있지 않을까 싶었어 아 근데 여기도 LH 들고있네 여기도? 여기도 LH 들고있네 이제 보니까 여기 실수도 있겠다 어딨니 도대체? 엘리사 도대체 이 미친 어디서 숨어있냐 멜리사 멜리사 누워있는 멜리사 진짜 안보이는데? 어 이거 고장난 차있다 고장난 차가 있다는 소리는? 왠지 여기 있을거같은 느낌이 들지않아요? 셰시가 뭘까요? 셰시가 창문 아니야? 여기 없나? 다 올려보죠 그럴까? 셰시가 창문해 셰시가 창문해 셰시가 창문해 셰시가 창문해 셰시가 창문해 아가 찾은 거고 얘는 멜리사 진짜 안보인다 근데 멜리사 의문의 버튼 또 있다고 어디 나 안보여 와 버튼이 어딨어 의문의 버튼 찾았다 찾았다 아하핫 뭐야 이거 어 이거 뭐야 버튼이 또 있어요 근데 버튼은 많아요 여기도 있고 이제 보니까 몰랐네 간다 이리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이건 진짜 의미 없는 버튼 아닐까? 저게 왜..저게 왜 있을까? 저거는 없는데? 찾아만 하는게? 어 이건 괜히 그냥 괜히 있는 것 같은데 셰시는 엔진 외에 차량 부품을 말한다고요? 아 진짜? 그래서 어디있어 멜리사 그게 힌트인가요? 셰시가? 일단 톰이 확인하죠 그럴까요? 여기 여깄다 여기 기다리고 있었네 토마 타이어배달 아 문제 멜리사야 멜리사 진짜 안보여 이제 몇개 안남았거든요? 멜리사 남았고 두개남았어요 수정구랑 멜리사 두개남았어요 와 진짜 많으셨다 그래서 멜리사 어디있냐 이 새끼고 진짜 안보이는데? 멜리사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정구 찾자고? 아 멜리사 먼저 찾을래 아 분명 어디 차에 깔려있는데 분명히 이거 어디있을거 어디 깔려있는거야 대체 어디 차에 깔려있는거야 이 자식이 이거 다른 데다 한번 찾아보자 다른 맥도 요 이런데가 혹시 막 페트장이 있는거 아니야 진짜 이새끼 이거? 여기 있는거 아냐? 아 여기 있을리가 없는데 여기는 차라리 정비공이 아니라 정비공이랑 좀 거리가 먼 곳인데 여긴 다 이미 다 뿌셔진 곳이라 다 들어봐 한번 막 이런데 들어봐 진짜 모른다 이런데 있을지도 모른다 진짜 리얼 여기 있을수도 있어 진짜 몰라 저 여기는 좀 배제해놨거든요 이쪽은 이쪽은 좀 배제해놓은 이유가 여기는 정비공이랑 좀 거리가 멀어보여서 일부러 여기 안봤는데 혹시 몰라요 차량 아래 몰격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별로 도움이 되는 히트 아닌거 같은데요? 이쪽이 있을라나? 오른쪽에 드누가 더있다고? 이거? 이거 안들려요 버튼이 없어 문제가enz Super 진짜 안보인다 찾아줘 여러분 미끈뇨 밀이 진짜 안보이죠.. utor bell 티드라 컨데이너 근처에서 봤다고요? 진짜로요? 진짜야?! 확실한 과일 확실한 정보입니까 이거???? 아닌말고 아니에요 afternoon 퓜 parach 컨테이너 이쪽이거든요. 여기있다 여기 근처에 봤다고 진짜.. 여기서? 안보이는데 혹시 어디에 옷 옷 옷 일단 화면 좀 정지시켜보자 잘 찾아보자 눈알을 굴려봐 아님 곰보라고? 아 근데 찾았으면 다른 시청자도 찾았을텐데 히드라 컨테이너 기준 왼쪽으로 가면 왼쪽에 모니터 있는데 왼쪽 차에 있어요 여기 말씀하신거에요? 왼쪽 차가 너무 많은데? 이 아래? 그 아래쪽이라고? 도대체 어디? 차 밑에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아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찾았다고요? 근데 어디에요? 안보여 도대체 어디있다는거야? 버튼있다 그러게요 아 깜짝이야 버튼했어 움직인다 의미가 있나? 아니 근데 얘 말고 멜리사 얘가 멜리사랑 관련이 있나? 아니 여기 왼쪽 기준 모니터 아래 차에 있다메 안보이는데요? 히드라 기준 왼쪽에 차에 있다메 보이는거 맞아? 이거랑 상관없는거 같은데? 이거랑 상관없는거 같은데? 이거 모니터 어떻게까지 들어왔어 이거 상관없나봐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거에요 아 여기 오른쪽이라면 못알아들어요 어디 말할수 있는건데 모르겠는데 진짜 알고서 말하는거에요? 지금 어그로 끄는거 아니에요? 진짜 런짐으로? 아무도 못찾고 있는데 님만 보인다고 하는데? 뮤지클로님 님만 찾고 있거든요? 다른사람 못찾고 어디 어디 말할수 있는거에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보통 한명이 찾으면 다찾는데? 보인다고? 어디 아니 뭐시발 채팅이 다 누르세요라고 뭘 누르라는건지 모르겠고 제대로 설명해봐 설명을 제대로 해봐 채팅을 누르세요 그러면 엔터 있어요 엔터 버튼 엔터 이렇게 하면 못알아들은다니까? 이거? 아 찾았다 크 좀 자세히 설명을 해봐 설명을 할거면은 거기 저기 오른쪽 아래 보여요 저거 누르세요 이렇게 치지말라고 정확히 설명을 묘사를 해봐 좀 암 뭐라는지 모르겠어 이거 9등급에서 설명을 졸라 못해 이거 안보여 뭐 어딨다는거 눌렀는데 어딨어 눌러서 움직입니다 그래서요 멜리사 어디있어 멜리사 아래에 있다고요? 후랭 캡 이거 말한거야? 아닛 다시 숨었다고? 나 뭐 말한지 모르겠어 ju 안움직이는 거요 뾱뾱뾱! 아아아아아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어 기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찾았네요 룰로 어떡해. 저기 들어가 있네 이 미친. 우와, 쳐 돌았다 진짜 리얼. 와아... 이제 한 개 남았네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설명해 주시는 거 고마운데! 좀 길게 찾, 길게 좀 쳐줘! 거기, 저기, 왼쪽, 아래, 절대 못 알아들어요 진짜! 님이 눈을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빠르게 설명을 못하니까 다들 말은 하고 싶은데 자 이제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나 남았어 딱 하나 수정구 겉보기엔 평범한 수정구일수도 있겠지만 실은 몇억원을 같이 지렸습니다 금고같은곳에 열쇠를 안전하게 잠궈놓은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까 뭐 열쇠를 얻어 이 열쇠랑 상관없어요 이 열쇠랑은 없는거야 그래도 다행인건 어그로는 아니었군요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알고 계셨네 어디있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버튼인지 대단하시네 이미 하셨나 이 게임을? 오늘 나왔는데 왜 아니고 열쇠모양일거 같긴 한데 이거 이거 어? 흠 흠 땅 땅땅땅땅 너 왜 열리냐 아 얘도 열리네? 아 열쇠를 먹으니까 열리나보다 아 진짜 열쇠를 먹으니까 열리네요 아 진짜네 아까 이거 안열렸거든 야 이건 처음 본다 희릉포커스에서 아이템 먹었다고 상호정의하는건 처음본다 지금까지 어 열쇠를 얻으면 되나봐요 지금까지 이거 처음본다 처음 보는 그런거였어 열쇠를 먹었다가 이게 열리네요 진짜로 자 다음으로 옵시다 다 깬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엔딩 같은데 아마? 뭐야 이게 히든포커스 글씨를 조합해야되나?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다 모아야되나봐 기다려봐 이거 엔딩 같은데? 뭐지? 어 맞다 히든 2만 찾으면 돼 아 깜짝이야 아 뮤식클로니 감사합니다 아니 알려주 그대로 뮤직클로니 알려주셔서 찾은거에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틱덱 팀 매달려있다고? E가? 어디있지? 아 여기다 찾았다 히..든.. E E가 어디있을까? 옆에서 와야되지 않을까? 소리난다 오진 않네 히든포커스 글씨를 맞춘다 포크스 야 이거 뭐야 어려운데? 일단 O 찾았고 저기 L 찾았다 왠.. 오른쪽에 예에이 오케이 S도 저기 보인다 거의 다 찾았어 이제 F랑 N만 찾으면 되거든요 F랑 N 이게 게임 엔딩인가보다 야 그리고 나 이제 히든포커스에 있는 모든거 다 찾았다 진짜 모든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숨어있는거 다 찾았다 후후 오케이 S 찾았고 F 보인다고? F 보인다고? 어디있다는거지? F F F F F E랑 N만 찾으면 되는데 F F F F F 소리 봐 저와서 애플 Colomb이 움직였고 W에 N만 살으면 되겠네요 어 깜짝이야 왤래 왤래 N이 어디있나 N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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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네 N이 안 보이네 여기 보입니까? 앤 오늘 숨어있는거 같은데요? 아 오른쪽에 건물 버튼 이거? 맞네요 와아 숨어있었네 F도 어디였어? F 왜 안와? F 어디였어? 아까 F 간거 아니였어요? 아직도 움직임이 있나? 그럴리가 F가 끝이 아니야 F 아까 보고 말았는데 F 어디갔어? 어 왜 멈춰있냐 여기서? 너 빨리 가 왜 안가? 아 눌러줘야 되구나 건물들이 숨은 줄 알았어 자 왼쪽 올라가고 됐다 다 맞췄다 어어우 어렵네 마지막까지 아 좀 못 볼수도 있고 혼자 하는건데 여러분 세팅창도 봐야되잖아요 눈으로 계속 여기만 보는게 아니라 오른쪽도 봤다가 여기도 봤다가 하는거라서 여러분이 못찾은건소 찾잖아요 안그러십니까? 다 찾았다 퓱 털 펄 주니 웃으랴 이거 아 이거 읽은거구나 하하하하 히익 히덽 포쿠스팅을 전부 찾았습니다 야호 이제 뭘하나요 야호 다 찾은 것 같죠 이제? 그때도 이제 다찾으면 제작자분들이라든지 번역가라든지 도와주신분들 감사한분들 다 써있던만 베타테스트 맞아 번역도 써있고 사랑해서 늘은건가? 그때도 이렇게 이렇게 많았나? 찾겠네요 와아아아아아 이제 업데이트가 아마 없겠지 이제는? 다찾았어요 싹 다 싹 다 꽉차졌어요 덜찾으면은 반칸으로 되있거든요 다찾으니까 다 검은색 꽉차있는거에요 뚝 이제 더 없겠지 이제? 업데이트가 없을거같은데? 저게 마지막일거같은데? 모든진행초기야 조용히해 아아 이렇게해서 이득포커스 아마도 클리어인거같습니다 다음매브 아마 안나올거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진행초기 이외에 다진행초기 제 생각에는 정말로 다진행초기 반칸